가을쯤에 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물광콩토스를 한번 맞아봤는데 저는 그게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시술은 조금 꺼리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시술 없이 물광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붐을 찾았습니다 경화 안녕하세요 경화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건조하잖아요 막 재나문자도 보고 산불도 많이 나오고 또 제가 연구실에 하루종일 있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안좋아지는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건조한데 여기 볼 부분이 맨날 화장이 잘 안먹어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한번 꽉꽉 채워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, 재작년인가? 가을쯤에 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물광콩토스를 한번 맞아봤는데 저는 그게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시술은 조금 꺼리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시술 없이 물광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제품은 바로 매노킹 30초 킥 버블 마스크 이 제품이 저에게 딱 알맞는 제품이었어요 짜잔! 이 매노킹 킥 마스크는 시간 투자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물광피부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을 발랐을 때 시트 마스크를 갓 떼어낸 물광피부가 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모닝루틴으로 이 제품을 꼭 사용하고 있거든요 짠! 오늘도 이 제품 사용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화장이 잘 먹지 않았나요? 이렇게 보면? 진짜 들뜸 없이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이 제품의 사용방법은 아주아주 간단한데요 클렌징 후 바로 30초 버블 마스크를 바른 후에 메이크업을 하면 저처럼 맑고 촉촉한 물광피부 같은 표현이 됩니다 제가 또 소덕이거든요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를 봤을 때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매트 피부에서 물광피부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딱 요즘 시기에 알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30초 버블 마스크를 바르고 화장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야 경화야 너 요즘 피부 되게 좋다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아주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고 이제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갈 준비를 하려고 머리를 말려고 화장을 하기 전 다 그랬는데요 일단 얼굴에 미스트만 뿌려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매노키 3초 킥 버블 마스크 저는 오늘 피부가 좀 건조해서 모이스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의 모습은 지금 피부가 이런 피부 상태고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가 이쪽 부분이 너무너무 땡기더라고요 팩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귀찮으니까 이 30초 킥 버블 마스크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2, 3에 펌핑을 해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펌핑해주고 얼굴에 발라볼게요 30초가 지났는데 짠! 30초이면 이렇게 다 했던 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아까랑 비교해두면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생긴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를 발라주면 된다고 합니다 짜잔! 메이크업을 다 하고 왔어요 이게 화장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팩을 안 해주고 기초 탄탄히 안 하면 이쪽 부분 화장이 되게 많이 뜨거든요 일단 이렇게 봐도 화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먼 게 보이시죠? 제가 쿠션은 똑같이 이 르쿠션 앙그르드 득부 루미너스 매트 쿠션 파운데이션인데 이거 매트한 거거든요 살짝? 근데 사실 제가 요즘 광채 피부가 유행인 것 같아서 광채 쿠션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버블 마스크를 하고 화장을 하니까 여기 얼굴 이런데 광채가 돌아요 그리고 화장이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광채가 좀 더 도니까 피부가 건강한 느낌도 들고 피부를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짠!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트 마스크 없이 마스크 팩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아주 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트 없이도 마이크로 버블 캡슐이 에센스를 전달해줘서 빈틈없이 피부에 초밀착된다고 합니다 쫀쫀한 피부, 물광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팩 전문 연구진들이 2년 동안 개발한 거울 효율 마스크팩이라고 합니다 2년이나 개발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믿음이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인 제품입니다 제가 원래 피부 속 건조도 되게 심한데 이 30초 버블 마스크를 하니까 진짜 시트 마스크를 하고 화장한 것처럼 하루종일 건조하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갈라지지도 않아서 화장 같은 게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만 있으면 또 기초 단계도 아침에 확 줄일 수 있어가지고 완전 완전 망망 추천 제품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세 가지 제품 중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사용 가능해요 그 외국은, 이 제품밖에 없을까? 네, 우리는 다음으로 정상적 أن HoodChristian 구경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구경을 해야 constitution aso Seiteば 패턴ى 무엇 전에 성격을 해봅시다 lux arada 니아오 그 미 연습 안행 불씨 만들어내줍니다 맞 vielä 모징 인 apare 맞고요 이 리프트 제품이 가장 인기 상품이라고 해요.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물광 피부 연출하기 딱인 제품이라고 해요. 그리고 이 제품들이 이렇게 30초 만에 시트 마스크를 하는 효과를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기도 엄청 많다고 해요. 그래서 현재 몇 차례 품절이 되기도 했고 예약 판매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30초 스킹 마스크로 시간도 벌고 피부도 관리하고 또 화장도 이쁘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의 이템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 안녕!